강남의 큰손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국내의 대표 증권 은행 키비들은요.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도 해줬습니다. 오늘은 강남 부자들을 상대하는 그런 피비들의 재테크 조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강화됐고 또 우리 증시가 워낙 견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저희 이데일리가 강남권에 있는 은행과 증권과의 프라이빙커 피비 7분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이제 이데일리가 강남권에 위치한 은행과 증권 피비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건데요. 피비들이 아무래도 자산시장의 큰 손인 강남 부자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이분들께 물어보니까 자신이 만나면서 상담한 부자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입을 모은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하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자금이 주식시장에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실제 이달 들어서 시중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증권사 고객예탁금이 이제 66조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는 2조 원 이상 늘어난 건데요. 고객예탁금은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잠시 보관 중인 예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조정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투자자들이 언제라도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신호라는 겁니다. 피비들은 최근 주식시장 외에 딱히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최근 주가 조정은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너무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의 그림은 알겠어요. 왜 주식 투자를 여전히 하고 있는지.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재희 기자. 네. 올해로서 미국발 금리 상승의 증시의 변동성을 확실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히 막차를 탄 투자자들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큰 손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일단 증시 자체에서 좀 찾아보자면 계속해서 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펀더메틀도 견고합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괜찮거든요. 여기에다가 시장의 유동성도 여전히 풍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했는데 앞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거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등 대여들이 여전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손들은 공모주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증시를 떠날 이유가 좀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주식 외적인 부분에서도 투자 대안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어, 오르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 예금을 넣거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금리가 사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은 좀 낮고 부동산은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전히 규제 중이고 하다 보니까 주식만한 투자는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PB분들이 요즘 고객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나 강남권 부자분들은 워낙 재테크 노하우고 있으시고 더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실 텐데 이런 분들을 대응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PB분들 정확한 정보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재희 기자, 이분들은 앞으로 주도지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좋은 대안이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색깔은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도 되고 있고 경기 회복 신호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금리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잖아요. 성장주보다는 컨택트 업종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지표 잘 나오고 있고 금리 상승 이런 영향 때문에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자금 순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성장주는 우리가 알듯이 금리 상승에 취약한 특징도 있고 정유화학, 철강 자동차, 그리고 여행 레저, 백화점 등 최근 주시장에서도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면서요. 관심이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6% 올랐는데요. 섬유 의복 업종이 한 31% 올랐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한 23% 이상, 철강 금속도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리고 화학 9%, 서비스업 12%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걸 보면 작년과 반대급부에 있던 섹터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주식시장에선 증권사보, 은행 PB사들이 경기 민감주를 추천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이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PB들의 투자 조언,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유재희 기자. 이건 주식시장을 뛰어넘은 하나의 투자 조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한 4,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식 비중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장현철 삼성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 수석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60% 이상으로 가져가고 여기에 채권 15%, 대체 투자 15%, 현금 10%로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을 하자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조윤식 하나은행 클럽 1 PB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은 한 20, 30%로 대신에 주가 연계증권이라든가 단기체 펀드, 부동산 펀드 등으로 자산을 배분하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소속을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온지 알 수 있어요. 증권 쪽 PB들은 사실 중시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은행 쪽은 아무래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비중에 있어서는 다소 관점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특징은 PB 7명 중에 3명이 단기 투자 상품, 그러니까 추천 상품으로 ELS를 꼽았습니다. 이 ELS라는 것은 특정 지수와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들 자산이 만기 때까지 4, 50% 정도 하락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률, 평균 연 5% 정도가 되는데 그걸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변동성 장세에서 유리한 상품이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시장이 치우치면 낙인에 걸리면서 손실이 나는 구간인데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ELS가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ETF라든가 TDF 등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해보자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런 큰 손들은 비트코인은 투기야, 사기야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커서 나는 못하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투자를 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요즘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분위기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달러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투자를 고려할 만하지만 여기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이런 조언들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